을정부를 왔습니다 을정부하면 뭐가 제일 유명하죠? 부대찌개! 왜 부대찌개를 먹으러 왔냐면 너무 추워서 따뜻한 국물에다 대면 이렇게 먹어야 돼서 미군부대에서 아주 유명했던 을정부 부대찌개 먹으러 가볼까요? 부대찌개의 가장 넣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냥 넣어요 한 번에 건져먹는 느낌이 좋아서 배운 사람들이야 이게 너 이거 아니? 네가 나이만 어리지? 별거 아닌 거 같고 잘난 척 하지 말라니까 이건 어떻게 네가 당당하게 얘기할 게 아니냐는 근데 솔직히 나 이거 아니면 잘난 척 어디서 해야 돼? 자 우리 기욱씨 다이어트 중입니다 야 늘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게 저 대신 먹방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오 면치기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 갈 때는 엄마가 지금 오빠 이만하게 만들었어 코일에 이렇게 딱 하나 싸주시잖아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음식 못 하신다 엄마라고 해서 다 요리 잘하는 거 아니지? 숟가락만 좀 먹는 거 같은데? 어머니가 오빠 친화력 좋은 걸 그때부터 아셨나 보나? 숟가락이나 밥까지 음! 두 개찌개는 진짜 거짓말하고 맨밤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모 소세지 하나 올리고 똥거랑 소세지 이렇게 하나 올려 야 너 입을 크게 벌릴 줄 알았는데 크게 안 벌려 벌려가? 입 졸라까? 입에 주먹 들어가잖아 나 그러면은 부대찌개 한입만 한 번 하자 봐 입 들어가겠지? 봐봐 그럼 오빠 안 되지 돼? 오빠 되면 내가 굳이 이거 시도할 필요가 없지 오빠 누구나 되는 거면 부대찌개 한입만 우와 대단하다 야 어마어마하구나 와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수육 들어가는 거 봤어? 근데 입에 공간이 많아요 아직 내가 직장 상사해 너 이거 하랬는데 왜 안 해? 선배님 제가 어쩌고 변명 다는 사람들 뭐라고 투덜대고 이런 직장 후배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너 그 입 벌려봐 니 그 입에다가 야 음 zeros 입을 닭치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무음 부대찌개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긴 맛있다 이 부대찌개 유래를 알죠 부대찌개 유래를 알려주 М인이라고? 알지 않냐 너 알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대충 알아요 미군에서 옛날에 있다가 이것저것 먹기 싫어서 합친 거 아니야? 육연 끝나고 우리가 먹을 게 없었잖아 미군 부대가 거기서 이제 먹을 게 좀 남으니까 미군 부대 따라가서 김면 compliant Abd relies900اح 그렇죠 초콜렛도 주고 근데 미국 부대에 들어가는 햄이 있었어 그거를 이렇게 뒤로 빼가지고 어떻게 해서 먹을까 하다가 그 위에다 그냥 막 집어넣는 거잖아 내 말이 맞네 어떤 말을 내가 한 말이 똑같지 않아? 민지야? 먹는 음식 다 같이 넣어서 끓여서 부대찌개 됐다고? 어 맞아 그러니까 한 번에 같이 끓인 게 맞긴 하잖아 알고 있었네? 거짓말하고 이렇게 추운 날 부대찌개를 먹으니까 나 지금 되게 더워졌어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따뜻한 찌개를 먹나 봐 내장이 따뜻한 느낌이 들지 지금 특히나 겨울에는 고기 육수가 좀 들어가야 오빠 여기 앉아있어 아니 오빠야 아니 그러면 겨울에는 고기 육수가 안 들어간 잔치 국수 같은 건 맛이 없어? 멸치 육수는? 맛있지 멸치도 모이잖아 어? 그러네 멸치고 멸치가 야채야? 그럼 왜 옆에 멸치를 얘기했지? 다시마 얘기할 거야 어? 맨날 줘 아 짜증나 이건 부대 볶음이라는 건데 오빠 먹어봤어? 부대 볶음? 안 먹어봤어 나도 안 먹어봤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 부대찌개를 쫄이고 쫄이면 이거지 않을까? 그럴면 너무 뻔하잖아 뻔한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 뻔하면 나 실망할 거야? 어 실망하면 안 되는데 너 실망시키지 마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 잘하네 부대찌개를 쫄인 맛이 아니야 난 지금 딱 비주얼 보고 어떤 느낌 드는 줄 알아? 닭 없는 닭갈비 느낌이야 어? 너무 좋았어? 아니야 아직 안 먹어봤어 그래? 닭갈비 맛네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약간 되게 그냥 뇌를 되게 지겁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소세지가 일단 종류별로 여기가 지금 여섯 가지의 소세지가 들어갔네 자 얘 다르지? 요것도 달라 요것도 치즈 들어간 소세지 네모나 소세지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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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옆까지 먹어야지 아이씨 에이씨 진짜 존나 기대했네 에이씨 진짜 아이씨 흰바지야 에이 라이씨 아이씨 맛있게 먹네 아이씨 안주 한입맛 우와 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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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가 입이 크다는 걸 방송 때문에 알았어 개인기를 해야 되는데 할 필요 너무 없는 거야 어딜 나가야 되는데 갖고 하시 어떡하지 막 짜다가 막 막 심심해서 입에 주먹을 넣었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제 개인기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사 술집을 가봤어요. 그냥 맥주 한 잔 마시러. 진짜 되게 건전해요. 정말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같이 살사 이렇게 막 추는 거거든. 근데 일단 살사는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 거잖아. 계단에 잠깐 한 2분 정도 앉아 있었거든. 남자분들이 손 이렇게.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바로 춤추는 거야. 2분 동안 있잖아.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계속. 이건 왜 하시지? 이랬는데. 다른 분들 보니까 이제 남자분 딱 이렇게 하면 바로 깍지를 끼고 바로 딱. 정말 다양한 놀이문화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외국인도 되게 많았어요. 되게 이렇게 연령이 많길래. 정말 많은 문화를 접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와. 시간은 아직 있으니까 직동도 못 봤구나. 인생은. 그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너무 넓다라는 걸 그날 살살 빨가서 알았어요. 더 재밌게 살고 싶었어. 뭔지 알지? 내가 말 안 했으면 오빠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잖아. 너 알았어? 몰랐어. 몰랐잖아. 그냥 그거야 진짜 술집이야. 맥주 마시는. 소화. 대화의 마무리는. 스름으로. 소화가 잘 돼야 되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부대찌개를 먹었잖아요. 이 안에 지금 6개의 햄이 있었어요. 부대묶음에. 네 부대묶음에. 6개의 햄이 모여서. 하나의 다채로움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살사바에 가서. 정말 많은 연령대와. 그리고 많은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새로운 환경이 있구나. 거기서 또 이렇게 영화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지구에서 바라보면. 요만한 연이다라는 걸. 또 부대찌개를 보면서도. 살살을 보면서. 난 요만한 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아직까지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술 마시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잔할게요. 참고기와 함께. 됐으러. 그래. 나 이거 lleg은 게다가 해. 우거야. 배고파. 예전. 시간. ступ어. 까지. 奇摩. 창. 붐. 산. 스테이. 나. 여. 나. 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